아 영준이 하루 종일 똥 싸가지고 한 판 하고 있어야 겠어 한 판 하고 있어야 겠습니다 일단은 밀베에 떨어져가지고 그랜드 부르는데 밀베를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랜드 부르는 거야 초고초고 떨어진 다음에 초고를 먹어가지고 아니 초고리 없었는데 내가 초고리 나간 건가? 아니 뭐지? 야 쟤 이상했어 이게 내가 야쟤 이상했어 그리고 Same In-School 한 판 하고 있어 그가 또 나간 거 heter 그리고 한 판 하고 있는 거 그가 더 나간 거 네, 그가 또 한 판 하고 있어야 겠어 그가 더 나간 거 그가 더 나간 거 한 판 하고 있어야 겠어 그리고 그가 더 나간 거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웃으라 여기 참을텔 졌어 빨리 와 빨리 와 제발 아 제발 제발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제발 어디서 온거지? 또 있다 왔어 봤어 영준아? 이거 제 키이다 190이다 조용히 해라 웃지마 개 진지하니까 야 소리 사운드 사운드 소리 빻소리 좋아 오케이 좋았어 야 봤냐? 이게 나야 개그 어제부터 AI 모두 나왔냐 낙소기 낙소기 어디 쏜이야? 몰라 나 안보여 잠시만 잠시만 진짜 같이 까딱이네 이제는 별관 별관 어떻게 가나? 형님 오늘 시켜줄게 못해 아까는 여기서 씨를 잡았으면 싫어 통신은 유세 그기라고 아니 숟가락이 짧은거 같은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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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통화를 없어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나갔으면 이 박신조라 깨지다 별관 들어간다 별관 들어간다 별관 들어간다 야 여기 아가샤야? 어? 덕괴머니야 갑자기 왜 이래 적응 안 될게 야 나 진짜 잘했어 나 몇킬한 줄 알아 지금? 단비충신인 세계선물상사 아 세련린데? 여기가 학교장 희덕패님 방인가요? 야 나 학교 야 나 학교 내가 이겼어 나 1등 했어 영준이가 서든하던 가락이 있어서 잘하는데 오빠 뭐해 썸년이야 물결이 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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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랑 꽁냥꽁냥하고 있는거 같아요 꽁냥꽁냥 오빠 뭐해 썸냥이야 아 아 내가 혼자 울려 공작 아 죽였다 진짜 아 죽였다 엄청나게 벌다 네 죽였어 아 길이가 없다 길이가 없다 길이 없다 죽으니까 아 2층이 있어 아니 너 죽는 괴롭잖아 안 괴롭다 쏟아? 뭐지 뭐지 뭐지? 뭐지 말하니 봐 엎드려 엎드려? 어디서 맞았냐? 이령 미개님 세계상가에 간다 난 저기 앞집에 몰래 붙었어야 했는데 안 쏘고 뛰어! 진짜? 아니네 야 뛰어 뛰어 뛰어? 어디지? 오디디 오디디 야 그래도 6킬 했다 아이 됐어 됐어 근데 욕할걸? 띠? 너는 내가 흥개 둬도 안 됐잖아 아니야 흥개 들어야 돼 야 밀배각이다 바로 일들 보이는 거 보임? 넌 뭔데? 날아갈 수 있어 멀다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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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가면 1000개라고? 안 좋겠다는 거잖아 안 좋겠다는 거 뭔가 이상한 게임이야 너 어디 갔냐 애들 다 어디 갔어? 아까 전에 이쪽으로 다 오던 애들 있거든? 땡겨서 갖고 있지 그걸 뛰어봐 나 너만 뛰어봤는데 너만 1,2 건물을 2개 털고 가면 될 거 같아 1,2 건물을 2개 털고 가면 될 거 같아 1,2 건물을 2개 털고 가면 될 거 같아 2,2 건물을 2개 털고 가면 될 거 같아 2개 털고 해 턴을 먹어야 돼 턴을 먹어야 돼 우산을 먹어야 돼 우산을 먹어야 돼 우산을 먹어야 돼 우산 먹을 자리가 없을 거야 수화장은 뭐야 수화장은 뭐야 수화장은 뭐야 수화장은 뭐야 헬로우 아! 역주가해! 진짜 아! 진짜 구장을 왜 먹으라고 그러냐고 구장을 왜 먹으라고 그러냐고 고맙습니다.